그럼 이제 우리 도메인에 IP 주소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우리 수업의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저는 dns4u.tk로 접속했을 때 저 IP로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장만한 네임 서버에 도메인을 dns4u.tk를 놓고 그리고 그것의 IP 주소는 뭐다? 라는 것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route53에서 dns4u.tk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Create Record Set 이라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임 서버에 정보 한 건 한 건을 record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record가 몇 개인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레코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앞에다가 예를 들면 따따따라고 하게 되면 따따따 dns4u.tk가 되고요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러한 dns4u.tk가 되는 거예요 따따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ype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IP 주소와 이름을 매칭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A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어떤 도메인 네임과 도메인 네임을 매칭시키고 싶다 그러면 C네임을 쓰는 거고 이메일과 관련된 거는 MX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IP 주소 있잖아요 저건 IPv4라고 하는 버전의 주소 체계인데 IPv6라는 최신 주소 체계를 쓰고 싶으면 이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A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TT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Time to leave의 약자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은 이런 dns 서버가 어떤 주소를 어떤 도메인이 IP가 뭐냐 이런 정보들을 서로 간에 조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청할 때마다 그걸 조회하면 얼마나 느리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dns 서버도 그렇고 여러분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도 그렇고 깨알같이 각자가 캐싱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캐싱의 기간 이 TTL입니다 그래서 이 TTL을 여러분이 길게 잡으면 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네임 서버 그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바꾸게 되면 이 캐시 타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도메인과 관련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는 미리미리 TTL값을 확 낮춰 놓는 거예요 300이라고 되어 있으면 6, 3, 18이잖아요 아니죠 300을 60으로 나누면 5잖아요 5, 6, 5... 맞죠? 5, 6, 30이니까 5분인 거예요 5분 이렇게 5분이고 1분 아시겠죠? 이렇게 낮게 이렇게 낮춰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화가 되면 요거를 뭐 하루 한 시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value에다가 우리의 웹 서버의 IP 209.99.64 라고 하고 그리고 create를 한 다음에 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TTA 타입만큼 자, 그럼 우리 디버깅을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dig.trace.dns4u.tk 라고 하고 접속을 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dddns4u.tk 는 TTA 타입은 60초고 그리고 A 레코드다 address의 약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IP는 13.209.99.64 이다 라는 것이 잘 세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dig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접속해 보죠 자, 따따따 dns4u.tk 엔터 했을 때 잘 접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캐시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이 갱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하루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고 있었던 한 번이라도 접속했던 이 컴퓨터 또는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데서 완전히 독립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거기서 한번 접속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껐다 키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이 dig를 통해서 IP가 정말로 잘 세팅됐는지 여러분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했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된 거냐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따따따 dns4u.tk 저런 IP를 쓰고 싶고 뭐, 뭐가 있을까요? study.dns4u.tk는 예를 들면 13.209.99.65의 IP를 쓰게 하고 싶다 라고 하고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study.dns4u.tk로 접속하는 사람은 절로 가고 따따따 dns4u.tk로 가는 사람은 일로 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따따따 스터디 같은 이런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없어도 없는 경우에 이렇게 가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걸 또 추가하시면 됩니다 a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 주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죠, 새로 만드는 거죠 앞에다 그냥 비워두시고요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잖아요 앞에 서브 도메인이 없는 주소도 64로 가고 따따따가 있는 것도 64로 가고 스터디가 있으면 65로 오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A 레코드 즉 IPv4 방식의 주소와 도메인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